애매한데 미드 스윙 인가? 조합이 더러워 누가 미드야? 스윙 서포트는 아니겠지? 아우 쒸트 개망했네 이 판은 버티자 벌써부터 힘들긴 한데 버티면은 뭐 나중 가면은 좋아가지고 근데 또 라모스가 탈리아 상대로도 좋은 거 같아 아우 쒸트 개망 아우 쒸트 개망 아우 쒸트 개망 흐흐 빛과 어둠으로 피자는 최고의 선물이다 좋았다 가는 след에 차려 아우 쒸트 개망 쒸트 개망 소녀 좀 밑에 박을 걸거렸나? 와드에서 고양이 소리가 나냐? 쪼쪼 아우 너무 아픈데? 아씨...뭔 이를 베려고 하냐 두 친구 사이코패스라니 밤을 만나면 그냥 갱 오고 싶어서 판정했어 아 방어로만 들었어도 방금 싸움 그냥 킬 난건데 아니 진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심하지? 맞어 들면 AD 상대가 오고 방어 들면 AP 상대가 오고 대적같애 아 진짜 역핫다 장막을 그냥 끝까지 아낄걸 이런게 아쉽네 이런것도 방어룬이었으면 살았거든요 진짜 이게 초반에 되게 커 룰 잘못된게 룰 잘못된게 개틱토나 진짜 ㄷㄷ 싸이온 상대로 초반부터 밀려야 되는 게 말이 되나 또 한 번 각자리 있는데 변화에 파람 흠 ㄷㄷ 아니 언제 여기까지 왔어? 아 진짜 개 짜증나 아 진짜 방어를 못든게 스노우볼 진짜 존나게 굴러가 사이버한테 라인좀 밀리는거부터 그냥 너무 짜증난다 초반에는 무조건 이겼는데 아 근데 여기 뒤에서 집가는데 이걸 처막으로 신새끼인걸 초반 새끼들 봐 히힛 여기 접을 저기, 저기 아 얘도 렌즈야? 출덜 렌즈브라네 액션 중입니다 저걸 처치해 근데 탑바텀 터져있냐 근데 탑바텀 터져있냐 탑바텀 터진 불구 탑바텀 터진 불구 아 도 женщины 야 우리 우리팀 뭐야 나 박살 내고 있는 게임 이런 게임 별로 안좋아하는데 아이고 스킬 조금만 맡기지 또 없어? 또 없구나 그냥 후기를 하네 저 형님 어디 가셨어? 튕기셨나? 저 형님 어디 가셨어? 아군이 하겠습니다 장소를 대박 되나? 어우 다 두드러 패고 다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세 블락 블락 터뜨리기 아까워가지고 안 쳤는데 철박북이었으면 철박북 빠졌겠네 블락 그만로 블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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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블락 블락 레드이랑 블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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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할 일이다. 후회는 비싸다. 전세가 있습니다. 전세가 있습니다. 희망한게 있다면 그리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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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1. 2. 2. 2. 2. 2. 2. 2. 지르네. 리나타 슈퍼 세이브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느낌이었다. 아 이렇게 끝난다고? 이게 티몬이 너무 좋은데? 이런게 리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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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